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 도와주면 좀. 이거 수건이다. 수건이야? 마치 우리 댁에 돈 안 내려고. 도와주면 돼. 감사합니다. 아주 귀엽다. 아주 귀엽다. 여기가 골인다. 여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난 아닌데? 우와. 장난 아니다. 오. 여기는 비아리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헤어메트리카 천연 온천입니다. 숲을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오직 시간과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나무와 돌, 흙을 위주로 만들어진 노천탕으로 북콘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죠. 온천으로 향하는 길은 한마디로 투명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맑은 물과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하는 맑은 공기. 없는 병도 낫게 할 것 같은 기운이었죠. 오. 어찌. 오. 온천 가기로 결정한 거. 맞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노천탕의 규모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진짜. 온천수의 온도도 자연히 알아서 맞춰줍니다. 빙하가 녹아 흐르는 차가운 폭포와 용암이 데운 뜨거운 계곡물이 만나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폭포 바로 빛입니다. 소코야! 내려간대, 형, 내려간대. 내려간대, 내려간대. 따뜻한데 가자, 따뜻한데. 너무 시키야. 애마냥. 여기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코가. 여기 와서. 는 고모사지와 한 번이 되셨죠. 이럴 lender. 여기여진 섬Watch. 여기에서 지분석에 왔습니다. 여기가 다짐해서 오븐, 여기에서 들었고요. 여기가 지분해朽고ises 한 번을 넘겨서 예를 들어. 여기가 지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arian 섬기는 있었어요. 어휴 지금 어휴 지금 어휴, 어휴 석호야, 내려가 있으면 나 마주 먹고 갈게 아, 족털이! 어휴, 어휴 아휴, 아이 그만해! 아뇨, 그만해, 들어가요